아 잠시만요. 동시시청자 1,500명 졸업 오 마폴려고 했어 갑자기 힘들지 않았다면서 정말 이거였어요. 좀 많이 힘들었어요 보라씨가 많이 놀렸어요.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. 잠깐만 끄덕끄덕 진심입니다 그럼 오늘 25일 오전 10시 네이버 TV캐스트에서 방송되는 넷드라마 스파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웹드라마 스파크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본방 사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